야, 불금인데 애들 모아서 어디 놀러 갈래? 야, 좋지? 어디 갈래? 바다라도 보러 갈까? 오, 대박! 그거 좋겠다! 크크크!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! 인정! 그리고 잘하면 거기 놀러 온 다른 일행들이랑 좋은 만남이 있을 수도! 크크크! 헛소리 좀 하지마라! 크크크! 야, 우리 바다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자! 아, 아쉽다. 일찍 말해주지. 나는 선약이 있어서 쏘리. 난 좋아! 기왕 가는 거 숙소 잡아서 노는 것도 재밌겠다! 너네는 당연히 갈 거지? 당연히는 무슨 당연히야? 나는 알바 가야 돼서 바쁨. 니들끼리 갔다 오셈. 나도 주말에 시험이 있어서 안 돼. 너네도 언제까지 놀 생각만 하지 말고 뭐라도 준비하는 게 어떠냐? 또 잔소리한다. 크크크. 주말 하루 노는 건데 뭐 어떠냐? 앤티바 너는? 응. 약속은 없긴 한데 좀 귀찮네. 크크. 아, 너까지 왜 그래? 앰프피는 당연히 갈 거지? 너? 나는 좀 우울해서 이번엔 좀 쉬고 싶은데. 왜 그래? 뭔 일 있냐? 우울하면 같이 가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오자 어때? 그럴까? 그래. 그럴수록 밖에 나가야 돼. 그리고 너 없으면 무슨 재미로 노냐? 진짜로? 헤이! 그래. 그럼 진짜지. 크크크. 얘 또 금방 기분 좋아졌다. 이쁘제야, 너도 갈 거지? 어? 글쎄? 왜? 약속 있어? 아니. 그건 아닌데. 좀 고민되네. 야, 왜 그래. 가자. 응?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그래. 알았어. 크크크크. 애들아, 이번 주말에 바다 놀러 간다는데 같이 갈래. 숙소도 잡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건데 어때? 재밌겠지? 아, 그게 나의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갈게. 아, 우리도 약속이 있어서. 아, 진짜? 그럼 어쩔 수 없지. 아쉽다. 사실 약속 없지만, 귀찮아 집에 서실래? 그럼 남은 건 인티제랑 이티제인데, 얘네 어디 갔지? 너 도망쳤군. 빵상. 깨랑깨랑.